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대단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대신에 제 설명을 조금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이냐? 기아학 세상을 설명하다 입니다. 이 책은 벽돌 책입니다. 기아학 세상을 설명하다. 말 그대로 기아학의 관점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부제가 만물의 기저에 숨어있는 기아학. 원서로 영어로 부제가 뭐냐면 The Hidden Geometry of Information, Biology, Strategy, Democracy, and Everything Else인데 일단 이거예요. 정보, 생물학, 전략, 민주주의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에 숨어있는 기아학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만물로 번역을 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안에 보면 인공지능 얘기도 나오고요. 기아학으로 인공지능을 설명해줍니다. 그 다음에 진짜로 게임에서의 전략도 나오고요. 체스를 둘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벽하게 이길 건가 이런 전략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도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기아학의 관점에서 코로나가 어떻게 퍼졌는지 그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말로 다양한 세상의 현상을 기아학의 관점에서 풀어내는 책입니다. 정말로 수준이 높은데 이 책은 수준이 너무 높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설명을 꼭 자세히 들어달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책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제가 여태까지 소개했던 책이 많잖아요. 그걸 다 통틀어서 제가 유튜브로 소개했던 모든 책 통틀어서 이 책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 말은 뭐죠? 읽어도 이 책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책을 쓴 작가가 조던 앨런버그라는 천재입니다. 그냥 제가 작가를 잠깐 소개해드릴 거예요. 제가 최근에는 작가 양력을 직접 읽어드린 적은 없거든요. 오늘은 안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짧게 읽어드릴 건데 조던 앨런버그 작가님, 교수님, 박사님의 전작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입소문이 나서 정말 많이 팔린 책입니다. 틀리지 않는 법이라고 수학적 사고의 힘, 틀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저는 읽어봤고 빡독대도 그 책을 갖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그 책을 읽은 분들이랑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그 책도 이 책이랑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학 전공자도 자연과학 전공자도 그 책을 읽으면서 아 어렵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대신에 책이 다 좋습니다. 이런 책들은 여러분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것도 경험해보시면 좋습니다. 최고 난이도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러분 영어가 독해가 영어를 못해서 영어 독해를 못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 책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쓰여 있을 거 아니에요. 번역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독해가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 다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한국말 다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해력이 낮으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우리나라 말로 쓰여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구나를 아시게 될 겁니다. 왜? 수학이랑 이런 어떤 기학 이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 술술 읽을 수가 있는데 있어도 술술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 작가가 워낙 심오한 얘기를 많이 해서 이 작가는 진짜 천재 작가예요. 그냥 다른 세계에 사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천재 작가라서 최고 난이도의 책입니다. 이 책은 매우 어렵고 이런 책을 읽을 때는 이해를 못하셔도 그냥 아는 부분만 이렇게 읽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이해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도 여기 접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인상 깊은 구절이 많아갖고 쫙 보면서 이건 대박이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써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했어요. 이 책은 읽으면서. 그만큼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책이고 제가 그래서 작가님을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저자죠. 조던 앨런버그. 조던 앨런버그는 위스콘심 주립대 수학 교수이자 작가다. 어릴 때부터 수학 신동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그는 12세에 12살에 SAT 수학 부분에서 만점을 기록했다.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 세 차례 출전해 금메달 두 개와 은메달 한 개를 수상했으며 북미 최대의 대학생 수학 경시대회인 윌리엄 로엘 퍼트넘 수학 경시대회에 하버드 대표로 출전했고 개인상 부분 상위 다섯 명에게 주는 퍼트넘 펠로우를 두 차례 수상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했으며 그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최후등 성적으로 졸업했고 동대학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4년부터 위스콘신 주립대학 수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 연구 분야는 수론과 대수기학, 대수위상학 등이며 이들 간에 새로운 상공작용을 밝히는데 매진하고 있다. 이것만 해도 진짜 대단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특이한 이력이 있냐면 수학자로서 특이하게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소설 작법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솔직히 석사학위만 받아도 대단하잖아요. 그가 쓴 소설 메뚜기 왕은 2004년에 뉴욕 공립도서관이 35세 이하 소설 작가에게 수여하는 Young Lions Fiction Award Final List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쓴 조던 앨런버그 작가님은 여러분이 들여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천재입니다. 천재. 천재가 아 세상은 기하학이라는 게 있는데 기하학 관점에서 이렇게 돌아가 이런 걸 알면 너무 좋을 거야 하고 설명을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 난이도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소개했던 책 통틀어서 가장 높습니다. 1위입니다. 이게 읽기 난이도가 이게 1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괜찮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당연한 거다. 라는 거를 안심을 시켜드리고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기하학이 뭔지 기하학의 의미가 무언지 우리가 왜 기하학을 배워야 되는지 그런 걸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첫 쪽부터 누가 나오냐 링컨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혼돈의 시대에 리더의 탄생에서 링컨의 생애에 대해서 좀 공부를 같이 했죠. 링컨은 제가 뭐 역사를 많이 알고 특히 해외 역사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주서 들은 거 공부한 걸로 이렇게 따져보면 전 세계에서 대통령, 역대 대통령, 모든 나라 대통령, 총리 다 포함해서 최고의 정치적 지도자 1위를 뽑으면 링컨이 뽑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책을 읽고 더 확신이 있었어요. 링컨이 어떤 사람이었냐 제가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 이제 링컨이 설득을 정말로 잘했는데 그 설득의 힘은 이제 수사술이었어요. 수사술 그 수사술을 어떻게 배웠는지 여기에 JP 걸리버 목사라는 분이랑 나왔던 대화의 일부분이 나옵니다. 대화의 일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읽어드리면 법률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입증하다 demonstrate, 입증하다 라는 단어를 접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웹스터 사전을 찾아보았다. 사전에는 확실한 증명,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같은 설명이 있었지만 그런 것이 어떤 종류의 증명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수많은 것들이 내가 입증이라고 이해했던 특별한 출원 과정에 의지 않고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했다. 찾을 수 있는 사전과 참고 소적을 모두 찾아봤으나 더 나은 결과는 없었다. 차라리 시각장애인에게 파란색을 정의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크, 설명 대단하죠? 마침내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링컨이 링컨에게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링컨, 입증하다가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한다면 절대로 변호사가 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스프링필드를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유클리드의 책 6권에 담긴 어떤 명제든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머물렀다. 그렇게 입증하다가 무슨 뜻인지 알아냈고 나는 다시 법률 공부로 돌아갔다. 입증하다. 이 입증하다를 뭐를 통해서 체하를 했어요? 유클리드의 유클리드 책에 나온 명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증명을 계속 해보면서 아, 입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증명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수학적 증명이랑 수학적 증명은 증명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증명 엄밀함이 가장 어떤 뭐라 그럴까 가장 깊이 있는 증명, 가장 엄밀한 증명이 수학적 증명이다. 수학적 증명입니다. 여기서 링컨이 말하는 입증하다가 수학적으로 입증하다라는 거를 변호사로서 왜냐하면 수학을 입증하는 건 아니지만 사건에서 이런 상황들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입증이라는 게 가장 변호사로서 중요한 어떤 임무이자 역할인데 그거를 뼛속까지 유클리드의 명제들을 계속 자기가 증명해보면서 깨우침을 얻은 거죠. 예를 들면 과학에서도 증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과학적 증명은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고전역학으로 많은 세상의 원리들이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미시세계에서는 먹히지 않는다는 게 또 증명이 됐죠. 그렇게 과학적 증명이라는 거는 수학적 증명보다 엄밀함이 덜합니다. 그래도 이제 과학적 증명까지 어떤 주장을 하고 실험을 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거 이 정도 증명만 해도 정말 훌륭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증명이라는 단어 증명해봐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증명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우리가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고 그 증명이라는 말을 진짜로 제대로 이해하려면 수학적 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게 첫 쪽으로 시작해요. 벌써 책이 엄청 철학적이죠. 엄청 깊습니다. 진짜 제가 괜히 대단한 책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음 쪽에 이제 링컨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읽어드리고 싶은데 뭐냐면은 링컨은 난파당한 존 뉴턴처럼 삶의 힘든 시기에 유클리드를 위안의 원천으로 삼았다. 진짜 이런 정치적 지도자가 1800년도에 존재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1850년대 하원의원 단임 임기를 마친 후 정치적 생명이 다한 것처럼 보였던 그는 평범한 순회 변호사로서 생계를 꾸리려 애쓰고 있었다. 이전에 측량사로 일하면서 기아학의 기초를 배웠던 링컨은 강극을 메우고 싶어했다. 우리가 혼돈의 시대에 리더의 타인스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죠. 순회 재판에 참석하기 위하여 작은 시골 여관에 체류하던 동안에 작은 시골 여관에 체류하는 동안에 종종 링컨과 한 침대를 썼던 법률 파트너 윌리엄 헌드는 자신이 잠든 동안에 촛불을 켜놓고 유클리드에 빠져든 링컨이 긴 다리를 침대 모서리 너머로 걸친 채 밤이 깊도록 깨어있곤 했다고 링컨의 공부 방법을 회상한다. 미쳤어요. 어느 날 아침 헌드는 사무실에서 정신적 혼란의 상태에 빠진 링컨과 마주쳤다. 이제 헌드는의 얘기입니다. 그는 탁자에 앉아있었고 그 앞에는 수북한 백지, 크고 무거운 시트, 종이죠. 컴퍼스 자, 여러가지 연필, 다양한 색깔의 잉크병, 기타, 잡다 문구와 필기구가 널려있었다. 상당히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특이한 숫자로 덮인 종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는 연구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사무실로 들어선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한참 뒤에야 링컨은 탁자에서 일어나 뭘 하고 있었냐? 자신이 원을, 원, 동그라미 있죠? 원을 네모로 만들려고 했다고 말했다. 즉, 그는 주어진 원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을 작도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적절한 유클리드 스타일로 무언가를 구성한다는 것은 직선자와 컴퍼스의 두가지 도구만을 사용하여 도형을 종이에 그리는 일이다. 헌드는 링컨이 꼬박 이틀 동안 거의 녹초가 될 정도로 이 문제에 매달렸던 것을 기억한다. 그 다음에 뒤에 두 줄 나오는 정말 멋있는 문장이 있는데 원을 네모로 만드는 일이 필요한 이유는 없다. 뭐 일상에서 그게 도움이 딱히 안 된다는 거죠. 문제의 어려움과 명성이 자체적 동기를 부여할 뿐이다. 그러니까 링컨은 유클리드 기하학을 사랑했고 이걸로 자기의 사고방식, 자기의 사고력, 뇌를 끊임없이 단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수학적으로 동그라미를 똑같은 넓이의 사각형으로 이렇게 작도로 옮길 수 없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안 된다고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 또 그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없나 이거를 정말로 컴퍼스와 자를 이용해서 계속 그걸 어떻게 내가 원을 사각형이랑 똑같은 넓이를 옮길 수 있을까 이거를 이틀 밤 동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사고력을 올리는 겁니다. 하 미쳤죠? 진짜로 대단하고 여기 이제 선생님들 얘기가 나와요. 몇 쪽이지? 32쪽인가? 어 40 1950년에 수행된 설문조사는 미국 고등학교 교사 500명에게 기하학을 가르치는 목표를 물었다. 지금까지 가장 다수를 차지한 대답은 명확한 사고와 정확한 표현 습관을 개발하는 것이었는데 기하학의 사실과 원리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하는 표를 얻었다. 달리 말해서 삼각형에 관하여 알려진 모든 사실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실을 첫 번째 원리로부터 구축할 수 있는 정신적 소양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어린 링컨들을 위한 학교다. 하... 그러니까 공식 딸 딸 딸 외워서 수능 잘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시 읽어드려야 돼 이거는. 삼각형에 관하여 알려진 모든 사실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실을 첫 번째 원리로부터 구축할 수 있는 정신적 소양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하... 진짜로 캬가 나오네요. 그렇다면 그러한 정신적 소양은 무엇을 위함인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언젠가는 학생이 다각형의 외곽의 합이 360도라는 것을 최종적이고 논쟁의 여지 없이 입증하도록 요구받을 것이기 때문인가?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거 미분 배우면 어디 있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이때 미분 배워야 돼? 이때 미분 써야 돼? 누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이거 미분으로 증명해야 돼? 이렇게 물어볼 수... 그런 상황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가? 라고 이제 물음표를 던진 거죠.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계속 기다렸지만 조던 앨런버그 작가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삼각형의 외곽의 합이 360도라는 것을 배웠는데 인생에서 누가 이거 증명해봐라고 물어볼 거라고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게 이제 농담이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상에서는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용성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하학을 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 배움 이거 어디다 써먹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인공지능에도 써먹고 공학에도 써먹고 자동차 만드는 데도 써먹고 써먹는 데 진짜 많습니다. 실용적으로. 그런데 그런 직업을 안 갖고 계신 분들도 그럼 왜? 나는 그럼 그거 안 하니까 기하학, 수학 이런 거 안 배워도 되겠네?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하학 같은 걸 왜 배워야 되냐는 거예요. 여기 미쳤습니다. 아이들에게 증명을 가르치는 궁극적 이유는 세상이 증명으로 가득하기 때문이 아니다. 세상은 비증명으로 가득하고 어른이라면 그 차이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진짜에 익숙해지고 나면 가짜에 만족하기는 어렵다. 링컨은 그런 차이를 알았다. 다음은 그의 친구이며 동료 변호사였던 헨리 크레이트 휘튼이의 회상이다. 나는 그가 오류의 가면을 찢어벗기고 오류와 그 오류를 만든 자를 오류와 그 오류를 만든 자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거짓을 말한 사람들한테 진실을 링컨이 이제 설명이 나왔던 첫 쪽에 나왔던 설명처럼 입증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제가 이 책 어렵다고 했죠. 이 책은 매우 철학적이고 제가 이 책에 진짜 지금 세 쪽, 네 쪽 소개시켜 드렸는데 한 17분, 15분 지난 거는 이게 역대급으로 밀도가 높은 책이어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서두는 기학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 거에 대한 정말로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너무 좋은 얘기가 담겨 있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사례가 나오는데 제일 쉬운 거 하나 제가 예를 하나 여기 나온 이야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 이제 빨대 얘기가 나와요. 빨대 얘기.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런 논쟁이 있었대요. 어떤 논쟁이냐면 여기 빨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빨대가 있습니다. 진짜 빨대예요. 이 빨대에는 구멍이 몇 개냐 라는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빨대에는 여러분 구멍이 몇 개죠?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부산 빡독엑스에 갔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반반씩 대답을 하셨어요. 빨대의 구멍은 정확히 반반이 손을 드셨어요. 하나다. 그 다음에 빨대의 구멍은 두 개다. 누가 정답일까요? 누가 정답일까요? 그거는 이제 구멍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 정답은 달라지는데 그러면 이제 논쟁의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위상기하학입니다. 그러니까 위상기하학은 이제 공간의 위상적인 특성을 공부하는 이제 학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위상기하학적 측면에서 이 빨대의 구멍은 몇 개냐. 예를 들면은 그거예요. 빨대의 구멍이 이게 하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대답하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물어보면 되냐면은 그럼 제가 여기 구멍을 하나 막겠습니다. 제가 구멍을 하나 막겠습니다. 그러면 이 빨대에는 구멍이 0개인가요? 이제 여기 구멍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게 반문을 하면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제 두 개가 정답이야. 내 말 맞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정답이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위상기하학적 측면에서 여러분 빨대 구멍은 1개입니다. 왜 1개냐? 그러면은 이 빨대가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짧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짧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빨대를 잘라 왔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빨대를 잘랐죠 제가? 거의 이제 이것도 빨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빨대를 자른 거예요 빨대를 잘랐는데 이제 뭐였죠? 반지 같죠? 그럼 여기 반지에는 구멍이 몇 개라고 하나요? 거의 대부분 하나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2차원까지 납작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원이 두 개가 있는 모양이 됩니다 도넛 모양이 되는데 그래서 위상기약은 길이 크게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갖고 있는 도형의 위상 그 자체 그 본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상기약적 측면에서는 빨대는 구멍이 하나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연계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연계다? 자 이게 종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종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구멍이 있나요? 없나요? 구멍이 없죠? 구멍이 여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이제 빨대가 되죠 큰 빨대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애초에 구멍이 없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러면은 빨대의 구멍은 연계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덜어도 있대요 그거는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위상기약 측면에서는 끊어지고 붙이면 위상이 바뀌기 때문에 위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위상기약적으로 똑같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종이랑 이게 붙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위상기약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아예 다른 거기 때문에 연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여기 퀴즈가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입는 바지 있잖아요 청바지 청바지에는 구멍이 몇 개일까요? 어? 왼쪽 발 들어가는 구멍이 있고 오른쪽 발 들어가는 구멍이 있고 허리 들어가는 구멍이 있잖아요 세 개일까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고민을 해서 위상기약적 측면에서 이거는 구멍이 몇 개다 답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막으면은 구멍이 하나가 있냐 없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소름 돋게 여기가 진짜 빨대가 이렇게 막혀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 종이랑 위상기약 측면에서 완전히 똑같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좀 더 이상한데 더 쉬운 예를 들으면은 컵 있잖아요 여러분 컵 컵은 위상기약 측면에서 도넛이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컵이 움푹 들어간 거는 위상기약 측면에서 구멍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그 움푹 들어간 게 점점점점점점점점 들어간 게 낮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이게 꽉 차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되겠죠? 이게 꽉 찼으니까 이런 형태의 손잡이가 달린 게 되겠죠 근데 요거를 점점점점점 또 조물조물조물 해갖고 이걸 동그랗게 만들어요 그럼 이게 도넛 모양이 됩니다 도넛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공부하는 게 이제 위상기약이고 기약에는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등비수열도 나오고 등차수열도 나오고 수학 얘기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책 자체가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조던 앨런버그 작가는 전 세계에서 정말로 손에 꼽히는 천재이고 이런 천재가 대중서를 쓰는 경우도 많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어려운 거를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대중서로 풀어내서 썼다는 게 너무 고마운 일이고 괜찮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도전을 하는 게 중요하지 다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교양 공부를 할 때는 도전 자체 그 자체의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 책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책이 난이도가 이거보다 조금 쉬우면 안 되고 10분의 1 정도 됐으면 정말로 대국민 필독서로 찍었을까 그런데 이거는 대국민 필독서로 찍을 수가 없습니다 난이도가 너무 우리는 지금 문학이 필요하다 여러분 책 진짜 어려웠죠 그쵸? 그 책 읽고 이 책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책보다도 한 3배 어렵습니다 한 5배? 3배 어렵습니다 수학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뇌과학이 나서 그건 이제 용어만 찾아보면 솔직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논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아 이런 거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어느 정도 읽고 포기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책은 3년 뒤에 5년 뒤에 여러분의 사고력이 조금 올라갔을 때 다시 읽어보면 좋습니다 이제 이거 다음 책이 백신에 관한 책이거든요 정말로 그 책은 제가 오래 읽은 책 중에 제일 재밌습니다 과학 관련 책인데 소설보다 더 재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mRNA가 중심이거든요 그 책의 얘기에 그런데 벌써 그 mRNA는 우리가 이제 유전자 임팩트 할 때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개념 오디세이 할 때도 많이 봤고 그렇게 배경 지식이 쌓이잖아요 그렇게 배경 지식을 쌓은 분들은 다음 책을 정말 재밌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몸짱 되려고 노력하듯이 정말로 유튜브 보면은 하나라도 더 칠려고 하나라도 더 올리려고 으악 하고 막 올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에 관해서는 그런 걸 많이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지적 도전 활동을 끊임없이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저는 계속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5년 전에 저보다 저는 지금 확실히 월등히 똑똑해졌습니다 저 개인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이 책은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까요? 저도 한 70에서 70% 정도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려면은 제가 여기다가 시간을 한 2주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어려운 책인데 그래도 제가 여기 수많은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뭔가 맛깔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빨대 얘기를 뽑은 거죠 누가 봐도 논쟁적이거든요 빨대 구멍은 하나일까? 두 개일까? 막 5대 5라고 갈린다니까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다 같이 토론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둔다? 위상 기약 관점에서 구멍은 몇 개일까? 이렇게 말하는 게 입증을 할 수 있고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위상 기약적 관점을 안 보면은 여기 되게 설명이 잘 나와요 항아리가 있으면 여러분 위상 기약적으로 그런 거 말 안 하면 그냥 구멍이 있다 그러겠죠 그래서 뚜껑 닫아라 그러겠죠 구멍 막으려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항아리가 점점점점 그 깊이가 낮아져요 그래서 잿더리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잿더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잿더리는 여러분 구멍이 있다고 하나요? 똑같은 거거든요 점점점점 이게 그 뭐랄까 벽이 낮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과정이 있는 건데 이게 웃긴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할 때 위상 기약이라는 잣대가 필요하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인공지능에서 경사강법 얘기도 나오고 코로나 얘기도 나오고 민주주의 얘기도 나오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체스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고 이제 알파고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 체스 인공지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체스 인공지능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둑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체스를 더해야 하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는데 그 한쪽 그 챕터와 그 한쪽만 읽어도 철학적인 진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죠 근데 책 전체가 책 자체가 두껍고 너무 어렵다 이거는 제가 열 번도 넘게 강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역대급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또 이거 읽고 막 좌절감에 빠지시는 분들이 나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는 이런 거는 자꾸자꾸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어떤 책이더라 전체를 보는 방법인가 그것도 약간 과학책 복잡계 관련 책인데 맨 처음에 읽었을 때는 저는 그게 별로였어요 제가 그걸 2년 뒤에 다시 읽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 책도 겁나 어렵습니다 그냥 그렇게 어려운 책들은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똑똑해졌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읽힌다 그러면서 발전 성장을 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대단한 책입니다 여러분 기약 세상을 설명하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제 찐 졸굿이잖아요 이 책이 저희가 판권을 1억을 지른 책입니다 그러면 1억을 질렀으니까 막 여러분들 필독섭니다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책은 그냥 여기서 이제 여담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노벨상 시즌이 오면 대한민국 노벨상 못한다 이 진짜 이 정말로 식상한 레파토리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대한민국 노벨상 타기 힘들죠 우리가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게 뭔가 이렇게 좀 잘 살게 된 지가 50년도 안 됐을 텐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런 현대 역사가 짧은데 지금 이 정도 하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러면 노벨상 못한다 못한다 이거 타령할 게 아니라 그럼 일반 국민이 과학 수학 교양서를 얼마나 있나 이거부터 따져봐야 돼요 그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수학을 하시는 분들이 책도 써서 먹고도 살 수 있고 그래야 수학에만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런데 수학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우리나라는 진짜 미국이나 전 세계 기준으로 택도 없이 작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번에 그 허준희 교수님이 이제 그 이제 엄밀히 말하면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필즈 메달 필즈상 이거 받은 게 대단한 거죠 솔직히 진짜 근데 그 분은 좀 전 대단한 게 보통은 이제 한국 개국 미국 시스템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받으면은 사실 한국 사람이 받은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국적은 미국이지만 한국에서 어렸을 때 생활을 다 해갖고 이게 필즈 메달상을 받은 거는 사실 의미가 큰 겁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수학과학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뭐 우리나라 맨날 그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을 소홀히 해서 안 된다 그럼 국민이 기초과학에 관심이 많고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유튜브가 그런 면에서 순기능이 있죠 막 유튜브에 과학 얘기를 재밌게 푼 유튜버들이 인기가 많은데 그런 거라도 보는 게 되게 좋죠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그러니까 맨날 우리 그렇게 노벨상 못한다 기초과학 약하다 대통령 병신이다 자아가 됐던 우가 됐던 대통령 병신이다라는 얘기는 무조건 등장하거든요 그럼 국민이 링컨 얘기 보세요 그들이 하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속지 않고 좌든 우든 우리가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려면 문해력이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문해력이 올라가려면 독서를 해야 되거든요 이 책은 저희가 너무 출간하고 싶었어요 왜?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좀 사명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싸게 사고 싶었는데 다른 출판사도 그런 게 있었는지 비딩이 쫓아들어와서 로크미드에 있을 때 아유 그래도 이거는 좀 우리가 고약가님이랑 욕심이 나갖고 1억 주고 사왔죠 이거는 그냥 낸 자체가 적자입니다 낸 자체가 그냥 이거는 교과서 하나 냈다 라는 마음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아 이게 수학의 아름다움이 이런 거구나 아 수학의 깊이가 이런 거구나 기학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한 번 정말로 깊게 느껴보지는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책 속으로 다시 신박사TV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